후반전 추가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. 네, 일단 후반전에 볼드드 타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1분 정도의 추가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요. 아, 빠르네요.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. 네, 또 남상준 선수도 끝까지 뛰어주면서 클리어링 해내는 모습이 있었는데, 확실히 이제 좀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. 네, 아, 지금 근육에 경영이 좀 온 모습이고요. 네, 양쪽으로 다 이렇게... 아, 굉장히 훈훈한 모습입니다. 상대팀 선수 두 명이 두 쪽 다리로 모두 만져주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렇죠, 사실 또 남상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뛰고 싶을 거예요. 네, 팀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,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알지만, 정말 다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, 네,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아무렇지 않습니다. 안되어, 또 더워질 수 있지! 안 되어주셔야 돼요! 네, 아니면 오늘 오십시오. 네, 입 össes canataä. 경찰 người 제사 한 방구 한 방구 한 방움 3ésus Damon 3term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독립입니다.